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지난주에 우리 어린이 여름성량학교 BBS가 은혜 가운데 잘 끝났습니다. 100명 내외의 어린이들이 매일 참가를 하고 우리 교육자들, 교사들, 학비용들, 또 교회 일꾼들이 다 함께 모여서 우리 어린아이들의 여름성량학교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섬겨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BBS 동안에 사건이 벌어졌어요. 우리 집사람이 정말 질투심으로 사로잡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 살짜리 여자아이가 저를 좋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기 할머니한테 자기 나중에 크면 김윤식 목사님과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질문이 할머니한테 이 아이가 Is it rich? 김 목사님이 좀 부자냐고 물었어요. 결혼하려면 돈이 필요한 걸 아는 모양입니다. 자기를 99센스 스토어에 데려갈 수 있을 만큼 부자냐고 아 그럼 데려가실 수 있을 거야 그랬더니 아 그러면 결혼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 날 BBS가 끝났는데도 아직까지는 변심치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이래 우리 삶이 다시 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 인생이든 우리 자녀들이 인생이든 우리 가정 우리 생업 우리 교회가 다시 흥하려면 다시 흥한다는 것을 뭐라고 하죠? 부흥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본 바가 있습니다. 한 주 가리 지나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삶이 다시 흥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할 것 세 가지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죠. 첫째가 무엇입니까? 반란 중에서도 소망을 잃지 말아야.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초점이 주 예수를 전파하는 데 맞춰져 있어야. 세 번째가 뭐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의 손을 나도 믿음으로 붙들어야 우리 삶이 흥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연속되는 말씀 4등전 11장을 통해서 우리 삶이 다시 흥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세 가지를 더 상구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 삶이 다시 흥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격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등전 11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다라.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착한 사람. 못과 못이 충만했다고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래서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바나바라는 인격의 그릇이 준비되자 큰 무리가 담겨지는 더해지는 붕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성격이 급해서 일, 활동, 업적 이런 것들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입니다. 빙과 두잉이 있는데 우리는 두잉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빙, 우리의 존재, 우리의 인격, 우리의 사람 됨됨이, 내가 어떤 인물이 되는가에 더 관심이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열매를 빨리 맺는 데 성급하지만 하나님은 좋은 나무가 되라.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면 자연스럽게 좋은 열매를 맺힐 수 있게 되겠지만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지 못하면 아무리 의지적으로 좋은 열매를 맺히려 해도 맺힐 수가 없는 것이 자명한 이치겠죠. 그래서 먼저 좋은 나무가 되라. 먼저 좋은 빙이 되라. 좋은 존재, 좋은 인격이 갖춰지면 거기에서 잔스럽게 열매와 결과는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 정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낸 사람들은 좋은 인격이 그 삶 속에 먼저 선행했었던 것 같습니다. 함석헌홍이 장기려 박사를 일컬어서 그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 일을 하나 욕심이 없어서 그 일을 하지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만델라, 넬슨 만델라라는 인물을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342년 동안 10%의 백인이 90%의 흑인을 찬혹하게 인종차별 정책을 해왔습니다. 아파트 헤이드는 인종차별 정책의 희생자가 되기도 했었어요. 넬슨 만델라 자신이 27년 동안 황금과 같은 젊은 시절을 감옥에서 죄수의 몸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감정적으로 한이 맺히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가 대통령이 되어서 진실과 화외의원회를 국가기관으로 조직을 하고 forgive but not forget.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는 말자. 자기 동족 흑인들을 설득해가지고 아무리 과거에 흑인들에게 몹쓸을 잃은 한 사람도 그 진실을 그대로 고백하기만 하면 즉각 용서해 주는 그런 획기적인 화외의 정책을 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무서운 복수의, 보복의 악순환 가운데 빠져들지 않도록 지켜낸 것은 바로 넬슨 만델라의 인격 때문이었죠. 이제 94세입니다. 95세를 앞두고 지금 마지막 병상에서 투병을 하고 있는데 감리교신자예요. 그래서 성공의 주교인 투투 주교와 함께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그 무서운 보복의 악순환에서 건져내고 화해를 이루어냈습니다. 그건 다만 한 나라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대륙 전체, 전 세계의 진실과 화해의 정책이 큰 감동과 영향을 끼치게 해주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인격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바나바가 그랬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만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보고 함께 기뻐했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남이 잘 되는 것, 남이 은혜와 축복을 받아 잘 되는 것을 더불어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바나바는 가졌어요. 그 이름대로 권위 아들, 권면하고 위로하는 일을 잘 했었던 바나바는 바로 그의 착한 인격에서 그것이 우러나온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는 성령에 충만했고 믿음에 충만했습니다. 바나바의 이 세 가지 인격 묘사는 사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묘사에도 일치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착하신 분이었습니다. 선하신 분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에게는 악의가 없었습니다. 평생을 남에게 해를 당하실 전정 남에게 해를 끼치거나 악을 행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신 분이었죠. 요하께 감사라. 그는 선하심에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 나신 말씀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도 선하신 주님이셨어요. 주님은 성령에 충만하셨습니다. 맨 오브 사로스, 슬픔과 비에 가득 찬 인생을 사셨지만 그러나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성령에 충만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또한 믿음에 충만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 성령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에 충만했다는 말이 혹 외경스러운 말이 아닌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 갖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바나마의 인격은 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보여주는 것이고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에 충만하셨던 분 과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 정말 인간 존재 가운데 제일 변하기 어려운 것이 사람의 심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나도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 바나마처럼 변화된 인격이 되어서 하나님이 가져다주시는 담아주시는 부모의 역사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어떻게 바뀌어지죠? 부부가 어떻게 바뀌어지든가요? 부부가 30년, 40년, 50년 오래 살다 보면 닮아갑니다. 직성도 닮아하고 취향도 닮아하고 얼굴 모습도 닮아하고 성격까지 닮아가죠. 왜 이렇게 닮아가는 거예요? 더불어 살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하나님이 형상으로 닮아가는 길은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늘 주님과 대화하고 교통하고 소통하고 동의하며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 마음, 우리 삶 속에 오시려 하십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극율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요하를 알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사신다 하셨으니 그 하나님 모시고 그나님과 더불어 살다 보면 점차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고 예수의 인격을 닮아하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들, 성령의 품성들을 맺혀가게 되겠죠.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택하셨을 때 그들을 택하여 세우신 목적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마법 3장 14절 15절 말씀에 예, 열두를 택하셨으니 첫째로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둘째로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셋째로 귀신을 내어주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세우신 첫 번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 종교 지도자 앞에 사로잡혀 가가지고 신문을 당할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바라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정말 불황무식한 갈리의 어부인 줄 알았는데 그들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 알고 4등전 4장 13절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는 베드로와 요한이 세상적으로 그렇게 많은 학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들이 능력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는 것입니까? 이는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자문 13장 20절 말씀에 제의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내가 과연 누구와 동행하며 살아가는가? 내가 요하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우리 주님께서 내 우편에 서셔서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살다 보면 주님과 워낙 동고동락하며 오래 함께 살다 보니까 점차로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닮아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다시 흥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우리 인격의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준비할 수 있다고요?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저와의 부린 점차로 주님을 닮아 변화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권합니다 둘째로 우리 삶이 다시 흥하기 위해서는 같은 비전에 헌신한 동욕자를 만나야 됩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4등전 11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올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바나바가 누구를 찾으러 다소에 갔다고요? 사올 이 사올이 누굽니까? 바로 나중에 누가 된 사람이죠? 바울이 된 사람 그러니까 사올이라는 이제 얼마 후에 사도 바울이 될 사람을 이 바나바가 알아본 거죠 알아보고 그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나와 함께 동역하자고 간청한 것입니다 바나바가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사도 바울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과의 동역이 이루어지 않았다면 안디옥의 붕의 역사는 일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그러한 동역자들이 있을 거예요 멘터들이 있을 겁니다 저게도 세 사람이 있었어요 젊은 날에 제게 신앙의 영향을 기쳐주시고 그리고 이 신앙의 길을 걷게 해주신 그런 세 분의 동역자 멘터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 하늘나라에 가신 분들인데 한 분은 말씀이 종이었어요 그분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인가를 배웠습니다 또 한 분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평생을 기도에 헌신하며 살았던 분인데 그분의 본과 가르침을 통해서 저는 기도하는 법을 배웠어요 또 한 분은 헌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앞에 십자가를 지고 자신의 삶을 온통 헌신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러한 멘터들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헌신한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일 바나바에게 바울이 없었더라면 또 바울에게 바나바가 없었더라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는 없었을 것입니다 동일한 비전 하나님 나라를 위한 비전 세계의 복마를 위한 비전을 보고 품고 거기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동욕자들을 얻은 사람은 인생의 천군만마를 얻은 사람과 같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동욕자를 얻을 수가 있죠? 어떻게 하면 동욕자를 얻을 수가 있습니까? 동욕자를 얻으려면 내가 먼저 비전을 보고 그 비전에 헌신된 삶을 살아야겠죠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비슷한 것은 비슷한 것끼리 서로 모인단 말이죠 영어 석담에도 한 빛깔을 가진 한 깃털을 가진 새들이 함께 모인다라고 하죠 Like, likes, like란 말이 있습니다 비슷한 것은 비슷한 것을 좋아한다 내가 비전을 보고 비전을 품고 그 비전에 헌신된 삶을 살아갈 때 그런 동욕자들이 내게로 함께 끌려오게 되겠죠 그러나 그와 동시에 파나바는 이 사울이라는 인물이 댐댐이를 알아보고 그가 안디옥에서 멀리 타소까지 가서 그를 설득하여 그를 안디옥으로 데리고 옵니다 삼고초려를 한 것이죠 여러분 멘토와 멘티의 관계 좋은 동욕자들을 만나려면 내가 그를 좋아해야 됩니다 그를 좋아하고 그와 함께 있기를 즐기고 그를 통해서 배우고 그럴 때 그도 나를 좋아하고 나와 함께 있기를 좋아하고 나 함께 일하기를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고구하게 홀로 살아가는 것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 동욕자로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신 그런 사람이 있다면 contact and care 접촉해서 그를 좋아하고 그에게 관심을 보여주고 또 그와 더불어 함께 살아갈 때 그도 나를 좋아하고 함께 동욕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파나바가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 있다 할지라도 파울과의 동욕이 없었다면 초대교의 붕 안디옥교의 생성은 가능치 않았을 것인데 어떻게 안디옥교에게 놀라운 삶이 다시 흥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는가 이것은 바로 파나바가 파울을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세상의 역사들을 보면 다 만남을 통해서 뭔가가 이루어져요 소크라테스와 플라턴이 만남 류성룡과 이순신이 만남 마르크스와 앵겔스의 만남 김대중과 노무현의 만남 박정희와 박근혜의 만남 꼭 동시대가 아니라 할지라도 심지어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도 위대한 만남은 위대한 역사를 일으켜 왔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여러분과 동일한 비전의 헌신한 그런 귀중한 삶의 동욕자들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곤합니다 셋째로 우리 삶이 흥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단히 가르쳐야 합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4등전 11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남의 안두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저자들이 안두옥에서 비로소 크리스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다수에서 만나가지고 안두옥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둘이 교회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가르쳤다 그래서 안두옥에서 비로소 예수를 믿는 자들이 크리스톤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임하면 내 영혼 시들어가는 나의 영혼을 소생케 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 몸이 병들었을 때 하나님 나의 병든 몸을 어떻게 고쳐주시는가 10편 107편 20절 말씀에 주의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용해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 나의 몸 나의 존재 속속들이 다 아시고 내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셔서 그 말씀으로 나를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나를 위용해서 건져주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 받은 말씀으로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변화 받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가르쳐야 하겠죠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고 구역 식구들에게도 가르치고 선교회의 동료들에게도 가르치고 함께 지체된 교우들에게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머물러 고여 썩지 않고 그 말씀이 계속 생소의 강물을 이루어 흘러 내려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RA 토리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디엘무디와 함께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영어권을 넘어서서 전 세계의 보험을 놀랍게 전파했었던 인물인데 생애 만년에 누가 와서 이런 질문을 목사님, 평생 후회되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무엇입니까? 대답하기를 정말 평생 되돌아보면 후회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긴 하다 하면서 내가 기도 시간에 들었던 시간들 중에 좀 더 많은 시간을 말씀을 가르치는데 들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 좀 특이한 반응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중요하죠 기도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기도가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아베이토레이마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다르는 곳에 거기에 생명과 풍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것을 깨닫고 생각하면서 제 마음속에 한번 결심을 했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 내 자녀들이 멀리 가까이 흩어져 있는데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말씀을 좀 전달해 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우연히 텍스트 메시징을 통해서 아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방법을 발견하고 그것을 매일 아침마다 새벽 기도 나와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 내가 은혜 받은 말씀 깨달은 말씀 있으면 꼭 그 한 구절 타이핑할 필요도 없습니다 카피앤페이스트 해서 샌드 누리면 가는 것 여러 구절 보내면 안 읽습니다 한 구절만 보내는 거예요 그 한 구절 보낸 것도 안 읽는 날이 있겠지만 그래도 그 한 말씀 생각해 보고 묵상해 보고 그 뜻이 무엇일까 살펴보고 왜 아빠가 이 말씀을 보냈을까 생각해 보고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혀오고 그 말씀 통해서 그들의 삶의 전환과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과 통화하실 때 항상 어머니들이 엄마들이 아이들 통화하면 꼭 묻는 첫 마디 말이 뭐예요 첫 마디 말이 밥 먹었냐 이거 묻는단 말이에요 그만 묻지 마시고 여러분이 은혜 받았던 말씀 전화로 쉐어링 하시고 또 이메일 하시고 또 가능하신 분들은 정말 타이핑하는 수고도 덜을 수 있는 카페인 페이스트 해서 샌드하는 그 말씀 자기가 은혜 받고 자기가 아께되었고 자기에게 힘이 되었던 그 말씀을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다시 흥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단히 가르쳐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좋은 기회이든 좋지 않은 기회이든 그러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겠죠 끊임없이 주님께로 말씀으로 돌이켜서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말씀 내 가슴 속에 내 마음 속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 얻은 체험과 확신과 은혜를 가지고 말씀을 전달하면 해설을 곁들일 것도 없습니다 그 말씀 한 구절 가르치고 전파할 때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과 관계된 사람들의 삶 속에 그 삶이 다시 흥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권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부흥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 자녀들의 인생 우리 가정, 생업, 교회가 부흥하는 길이 무엇인가 오늘 세 가지를 우리가 배웠죠 첫째로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내가 먼저 인격의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둘째로 무엇입니까 같은 비전에 헌신한 동역자를 만나야 합니다 셋째로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부단히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놀라운 붕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권합니다 주권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이 아침에 일어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looking at